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둘째 주 주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통독교회에 주일 아침 통독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성경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또한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신용의 가장 기준인 돈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게 통하는 건 돈입니다 신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돈을 들고 가서 집을 산다든지 돈을 들고 가서 자동차를 사면 상대가 좋아합니다 그만큼 돈은 상대와의 관계를 좀 더 신용 있게 만드는 지렛대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에서 만든 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만든 돈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도를 높여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들고 잘 사용하면 기쁨이 넘치듯이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통독성경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이야기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길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기쁜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믿지 않으면요 인생이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민요 그 사람은 든든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쓸쓸한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핵심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가르는 가장 중요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믿을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1년 1도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의 66권을 역사순으로 시간 흐름으로 정리를 해서 1년 1도 갈 수 있도록 편차 내놓은 책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통독성경인데 이 통독성경의 전체 순서에 따를 것 같으면 2월 둘째 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레위기 10장에서 27장까지 7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땠었습니까 물론 이제 전체 레위기죠 레위기인데 시간 공간 인간으로 레위기 11장에서 27장을 한번 크게 살펴본다면 시간은 신의 산에서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면 그 1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1년 후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40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가보면 이 이야기는 이후에 이제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그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아니죠 또 예레미야가 들어있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레위기 이 내용은 첫째는 솔로몬 둘째는 예레미야 셋째는 다니엘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사보금서사에게 어느 한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는 내용이 레위기 11장에서 27장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시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공간 이야기로 가면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주어진 시점은 신의 산 1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체득된 습득된 시간의 공간은 광야 40년의 공간들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이야기는 솔로몬에 와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공간이 정해지고 그 공간은 예수님이 그 공간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신다라고 공간 얘기를 볼 수 있겠고 인간 이야기로 가면 이미 시간 공간에서 이미 다 드러났듯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야기를 받은 출애굽한 분들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 세대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예레미야, 다니엘 그 다음 우리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 이렇게 인간들이 이 스토리와 묶여 있다 그렇게 크게 통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몇 가지 사건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읽으신 내용들을 되짚어서 살펴보면 첫째는 레위기 11장 하면 음식 문제입니다 식물과 관련된 음식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만한 생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짐승들 있죠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식용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식용하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다 이걸 구분해 준다는 거죠 사실 이 자체를 구분한다는 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 거죠 우리 몸에 유익할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를 레위기 11장에서 정했다는 거죠 이걸 정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몸에 해롭다라는 데에서 알아서 해라고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까지 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 몸은 소중하니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채득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 짐승 여타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거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을 갖다 쓴다는 거죠 이 말 뜻을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들었는데 가슴 깊이 안 들은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인 20살 미만 어린아이들은 이 얘기를 잘 채득을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파악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제국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바뀐다 그걸 알고 믿고 책으로 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단선적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글로 써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사실은 처음에 그 지식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국에 대한 지식보다는 제사장 나라 지식에 굉장히 민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제사장 나라 지식 중에 하나가 일상적으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중요 지식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매일 대략 하루에 한 세 끼 정도 먹는 일은 건너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일과 관련해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놓은 게 바로 레유기 11장이라는 걸 다니엘이 딱 붙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먹는 일상으로 승부를 건 거죠 바벨론의 너브가네살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들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혹은 주변에 끌려와 있던 그 똑똑한 청소년들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호감을 살려고 했죠 사실 우리가 먼저 식사 한번 합시다 이 말은 사이가 좋아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며 사는 이야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신뢰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업 정치를 하려면 일단 먼저 먹고 봐야 됩니다 명절이 좋은 이유가 먹을 게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인간의 근본 속성 본질적 속성이죠 그 속성을 제국이 도구화하려고 했던 건데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레유기 11장 가지고 그런 세상 흐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뜻으로 멋진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확고한 결심 그 결심을 굳히는데 레유기 11장이 아주 중요한 근본이었다는 거죠 알렐루야 물론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문제인데 그 기도의 여러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하나에서 백개 천개 만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제1기도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어느 기도가 제1기도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 내 욕심 채우게 해주세요 이게 제1기도면 그거는 몇 날 며칠을 해도 값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제1기도 제목은 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곳이잖아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니엘의 그 행동은 이후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놓고 성전 낙성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역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사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디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지 지역이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열려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분명히 그런 날이 미국에 올 수 있는데 그때 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기도를 써놨잖아요 그 기도가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다니엘의 실력으로 들어가 보면 행동하는 실력인데 그 행동하는 실력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제사장 나라죠 하나는 먹는 것으로 하나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월등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후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월등한 삶을 살았다라는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레위기 11장이고 하나는 열한기 상 8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레위기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가까운 데로 가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설계도는 이렇게 이렇게 건축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준비해 놓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 우경 즉 모세가 써놓은 창세기, 출입교, 리위기, 민수기 특히나 신명기에 보면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종료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열린다 그런 가능성을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 그 부분을 아버지 다윗이 500년 만에 세트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반을 두고 성전을 다 지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해 놓은 그리고 낙성식 할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빛나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는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이 성전에 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심지어 모든 세상의 열방의 모든 민족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여타 많은 민족들을 이방인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그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셨듯이 그렇게 응답하시라 뭐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민족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해이해지는 믿음이 나약해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처벌을 하셔서 그들을 돌아서게 할 터인데 1단계 2단계 처벌은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3단계 처벌은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갈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장중의 계획 속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레이익의 그 팩트 예를 들면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징계를 달게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매진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조건적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안고 담아가는 그런 약속이었잖아요 일컬은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모세 때 맺은 언약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조건들에 더 충실하게 하는 쌍무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쌍무언약의 한계를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음을 좀 더 절실히 깨달으면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매진 언약을 더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 이게 이제 레유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빅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유기 2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잘할 수는 없죠 우리 경험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다 잘할 수는 없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통해서 그때 무너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잘못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인생도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잘못을 깨닫고 주신 처벌을 어떻게 받으면 된다는 겁니까 달게 받으면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인생은 이게 전체 인생 전체의 승부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도 과니 아닙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아 내 미안하기 내가 잘못했네 이걸 기쁘게 깨닫는 거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너무 과하지 않아 왜 나한테 이래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조건으로 내가 야국과 매진 내연약과 이삭과 매진 내연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매진 내연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즉 황폐화된 땅이잖아요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70년이나 황폐화되잖아요 이걸 내연기에서 기록할 때는 이게 몇 년인지 그 시기를 그 기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70년이었잖아요 70년 동안 황폐화된 그 땅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래야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예수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사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사건이 허공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 땅을 기억하리라 했을 때 이제 그 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는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님의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2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의 또 하나 포인트로 들어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래는 이라하니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음식 저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라 과식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에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강건해야 되는데 그게 원하는 바인데 그 건강이 이를테면 이제 하루 동안 건강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감기로 한 2박 3일 건강하지 못한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고 나병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남은 평생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남은 평생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안 아프고 한 사람은 아프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해하겠어요 항상 자기는 건강했는데 음식 보면 항상 맛있고 다음 기회에 또 배고프고 너무 행복 쩌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네 어떤 음식도 맛이 없고 이를테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음식 정결하게 되는 음식 또 정결하지 않는 음식 이 말을 가면 음식 자체가 깨끗하다 여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데 그런데 태어나서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게 나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병까지도 회복 가능한 날이 있다라는 게 제사장 나라 법이라는 거죠 와우 이거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시점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날은 그 날은 나았다 행복하다 그동안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나 감동으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세레모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례를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4장에 적어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왕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우술초를 나병을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쯤여 등등 이제 이런 구체적인 절차 이 절차는 나병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숙제해야 될 절차가 아니라 누가 알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이 절차를 하나도 건너뛰면 안 될 만큼 이제 정확하게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규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병 환자가 낳았다 기쁘다 그거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규례와 절차를 다 지켜야 끝난다는 거죠 이걸 레위기 14장에서 이걸 정했다는 거죠 정했는데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1400년 후에 바로 이 레위기 14장의 규례를 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란 얘기는 이 규례대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규례를 실천하라는 거죠 와우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타한 규칙들 규례들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들이 오래 못 가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지켜야 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에서 정해놓은 이 규례는 몇 년 동안 실효성이 있었다는 겁니까? 1500년 동안 실효성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이 그 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제사장이 사명을 다하게 하고 그 나병 환자는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너무 기쁘었던 거죠 따라서 사실은 그 나병 환자가 이 규례를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또 이 규례대로 행동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사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행동으로 가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큰 틀에서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수렴에서 담아내는 거잖아요 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행동 때까지 이게 이어져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약창식 1장에서 말라기 4장까지 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예수님의 행동으로 가기 위한 기초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스토리를 다 담아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천하보다 소중하게 그리고 당신은 목숨과 맞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는가 그런 얘기고 그 디테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온 창세기, 추리위기, 오늘 레위기까지 담겨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다음 민숙이 신명기로 이어지는지 다음 주 한 주간도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통독성경 공부 재미있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스토리를 공부해서 그 모든 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쁜 삶을 위해서라는 것 나 자신의 기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알고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쁘게 사셔야 된다는 것 오늘도 이 기쁨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2월 놀라운 둘째 주 그리고 또 설 명절 다음 날이기도 한 이 복된 날 주일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설도 추석도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진실로 중요한 날이 주님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안식하신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슴에 담아가는 이 본질적인 이 기쁨보다 뛰어넘을 다른 세상에 어떤 기념한 날은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고 기뻐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위기 공부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민숙이 공부를 이어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주일 동안 통독 공부를 잘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지를 깨달아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독교의 모든 성노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 더욱더 강건하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망 중에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